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코너입니다. 네! 유니버스 여러분이 없으면 이 코너는? 망! 망하죠. 저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 CD에 싸인을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하거나 저희에게 폭풍 칭찬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이 싸인 CD에 써서 직접 배송을 해드립니다. 어허! 오케이! 할 말이 없으신 분들은 또 펜타곤으로 삼형식 같은 것도 지어주셔도 좋고 좋죠, 좋죠. 쉽게 말해서 이제 아라TV에서 하는 팬싸인의 정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편하게 댓글로 많이 호통한다고 생각하시고 팬싸인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댓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문제를 일단 내고 문제를 맞춘 분께 선물로 하나 드릴까봐요. 좋아요, 좋아요.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쉬우면 조금 너무 선착순 스피드게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진짜 어려운 거죠. 약간, 약간 난이도. 난이도 한 중 정도. 오케이, 오케이. 신원씨 문제 해주세요. 제가 A형독강 걸렸을 때 제 열은 정확히 몇 도였을까요? 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기억해요. 네, 본인만 기억하죠. 그때 그 핫함. 그거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 네. 있을까? 맞출 수 있을까요? 과연, 저 정확히 기억해요. 39.4 38도 38.2 39도 38.7 38.5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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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오면 잡아야 돼. 38, 37.9 39.6 형 빨라서 잡을 수 보겠지. 38.2 38.1 찾았다! 찾았다. 승하, 승하님. 승하님, 렛츠고. 37.8도 와, 승하님 축하드립니다. 승하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싸인씨들을 신원이 형이 직접 써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난 무슨 질문 할까? 자, 이제 우리 승하님을 위한 싸인씨디가 배달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또 우리 오빠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거 알로아 잘 어울릴 거잖아. 이거네. 후이야, KT에서 고소당했다며 네 얼굴, 네 미모에 기가 막혀서 와, KT 기가? 아, KT 기가. 오, 센스 좋다. 이 분께 하나 드릴까요? 와, 기가 막팀. 근데 이름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 각자 한 명씩 고르죠. 그래요, 그래요. 오, 자. 굉장히 기고. 예인323님께서 굉장히 기계. 3년 4개월만에 첫 전개웨건으로 돌아와줘서 고맙고 웨기버스도, 유니버스도, 펜타곤도 올라갔어요. 딱 맛있어. 웨이미가 기쁜 거 같아요. 정말 이 걸고 기가 났어요. 맞아요. 열심히 준비한 거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죄송해요. 올라갔어요. 저 하나 채택해도 돼요? 예인323. 성함은 뭐예요? 예인323. 형들, 저 하나 채택할게요. 네. 이름은 카라멜 님이고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펜타곤 얼굴 보면 성인이 많은데. 성함 하나 드리죠. 네. 카라멜 님 축하드립니다. 카라멜 님께 하나. 카라멜 님께 멘트 하나 쓰겠습니다. 저도 예린323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뽑겠습니다. 네. 저 이거 하겠습니다. 부위 얼굴 기가 막혀서 저예요. 유유유 라고 하셨던 분 계신데 지금 죄송해요. 지금. 죄송해요. 이거 어디. 뭐라고 하는 거야. 거창. 아. 거창감자님께. 거창감자님. 거창감자님께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나 카라멜 님한테 멘트 쓸게요. 아 왜 이렇게 빨리 가. 어떻게 이거 뭔 주제 같네. 댓글이 여러분. 저희가 굉장히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걸 잠깐 멈출 수는 없는 거죠. 안 뽑으신 분. 홍석이 형. 홍석이 안 뽑았고 유투 안 뽑았고. 어? 저 뽑았어요. 우주 뽑을게 우주. 우주? 우주 님인가요? 우주 님이. 우석이 요즘 두 명이랑 잔다면서요. 소문이랑 칭찬이랑 칭찬이 같이 자다 해서. 되게 스윗한 말이네요. 저 지금 댓글 못 보니까 그냥 편으로 이렇게 찍고 나오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아 못 읽겠네. 하나 둘 셋. 이거를 캡처할까요? 여기 이름 쓰는데. 수미 님 하겠습니다. 수미 님. 수미 님께 유토가 또. 수미 님. 수미 님 감사합니다. 유토 쿨해. 유토 쿨하다. 수미 님. 올라오자. 창구 오빠 너무 귀엽다 웃긴데? 창구 오빠 웃기다는 없어요? 네 없어요. 창구 오빠 너무 웃겨요 이런 거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형 이거예요. 오빠들 7개 국어 한다면 한국어, 일본어, 영어, 귀여워, 잘생겼어, 매력있어, 사랑스러워, 멋있어. 은율 님. 은율 님께 고맙드리고. 똑같아. 스틱 두 개 드릴게요. 두 분 뽑아주세요. 자 자. 해 창구 윙크 해줘. 윙크 어디 하면 되죠?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펜타곤 종교가 어떻게 돼요? 뭐 믿고 그렇게 잘생겼나 싶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우리 매매 님께. 자 마지막 한 번. 이거 쉽다. 아니 이분들 뭐야 나 목도. 형. 형. 저희 이분들. 이분 할까요? 생각 발상의 전환으로. 그러니까 이거 발상의 전환으로. 그리고. 맨맨 님이랑 예예 님. 후이팅 님께서. 아니 이분들 뭐야 나 목끼겠다 너무 잘해 유니들. 아 좋아 좋아.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후이팅. 후이팅 너 할 수 있어. 후이팅 너 할 수 있어. 자 너 어서 줘. 아니 너 몇 개 썼는데 지금. 아 그래. 이 분은 되게 과학적으로 쓰셨어요. 유니버스 님께서. 우석이는 아마. 구리랑. 텔루늄으로 만들어졌을 거야. 우석이는 큐타니까. 이제 구리가 CU구요. 텔루늄이. 아 C. 네 그렇죠. T이에요. 두 개를 합치면 CU T이에요. 됐다.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열 분께. 유니버스 님께. 다 됐는데. CD 좀 이쪽으로 모아주실까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 힘들어. 선물로 드리는 우리 팬분들의 아이디 한 번씩 불러드릴게요. 후이팅 님. 축하드립니다. 후이팅 님이 그 부분이잖아요. 안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잘해. 용기. 난 못 끼겠다. 너도 할 수 있어. 불러. 너도 할 수 있어. 다음 우리 매맨 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은유이 님. 그 다음은. 우리 예린 사미삼 님. 그 다음은 우주 님. 다음에 수민 님. 그 다음에는. 카라멜 님. 카라멜 님. 다음에 승하. 승하 님. 되게 기분 좋네. 그 다음에 거창감자 님. 네. 마지막으로는. 유니버스 님. 10분을 뽑아보았습니다. 와 진짜 뿌듯해요. 수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펜타곤의. 이 아라TV에서만. 보여드리는 사인회를 한 번 진행을 해봤고요. 역시 유니버스 분들이. 댓글에 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스피드가. 너무너무 귀여워. 너무 재밌어. 많이 참여해주셔서. 저희가 덕분에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